사진 찍으러 갈 거야. 사진? 무슨 사진? 요즘 아빠가 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아빠 못 알아봐서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. 이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. 아빠 똑같은 편의 것인데? 네가 봤을 때 똑같은데 그 사이에 많이 달라졌어. 한 20kg 뵀어. 너는 16kg야. 얘는 14kg야. 아빠 몸에 너 하나 나왔어. 아빠 몸에 너 하나 나왔어. 왜요?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. 마이 캣. 머리 돼지. 무서워. 사진 찍으러 갑시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메이크업이랑 의상 갈아입으시면 바로 촬영 진행해 드릴게요. 예 알겠습니다. 우리 아빠 다른. 어머나. 어머나. 서로 포필러. 메이크업. 이모아. 아빠 멋있게 해줘요. 네. 아빠 목마르지. 어쩌면 목마른데. 아이구야. 효자. 이거 뭘 가져가도 돼요? 가져가도 돼요. 아빠 물 갖고 왔어? 윌리엄 덕에 편하게 촬영할 수 있겠네요. 쌤아빠. 아니 완전 일일 매니저인데요. 맛있는데. 윌리엄 편 물 맛 맛있다. 아이고. 메이크업 잘 받게. 머리빈다 해주고. 이거 다 해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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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틀리 펜틀리도 해야지. 이거 해줘 이거 해줘. 누구 하는 거 보면 나도 꼭 해야 돼. 이거 쳐. 해야죠. 이거 쳐. 이거 쳐. 이거 쳐. 알겠어. 펜틀리 펜화했어요. 많이 예쁘다. 모르겠어? 아 예쁘다. 벤드 사진 찍을 거야? 아. 아 맞다. 오늘 나 참 안 찍지? 우와. 저분 화장할 때 쓰는 브러쉬인데. 어디 찾을까? 누구들 찍었죠? 무릎 예뻐지라고 지금 화장해주고 있어. 여기서 재미없잖아.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아. 갔다 올게. 아 지금 뭐 들고 갔어요? 자가야 나 재밌는 거 들고 왔다. 동생이랑 놀라고 지금. 뭐야? 뭐해줘. 화장품인데? 이거 아빠가 했는데. 턱이 입을 줘. 턱이 입을 줘. 뭐야? 나 턱 없애들게. 아 저 궁금하다. 이게 달래. 케이닝. 하나 둘 셋 넷. 네 개만 충분해. 나도 어떡해요. 네. 깊어서? 너 좀 작아진 거 같아 얼굴. 또 얼굴이 막을까? 어. 머리도 막 깊게 바꿔둘게. 제가 좋아하는 사유 해둘게. 짜잔. 짜잔. 제가 너무 궁금해. 아 연탄될 거야. 아 뭐야. 근데 그래도 좋다. 얘 이쁘어? 얘 이쁘어? 어. 그냥 이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? 와 진짜 이쁘다. 엄마 고마워. 하하하. 오, 루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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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. 아, 아. 감사합니다.